마이오면 퀴리다잉 마이오면 퀴리다잉 아아 저 케이스 진짜 이거 야야야야 미니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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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마이오 저 퀴리야 인마 마이오 요 퀴리야 인마 마이오 요 퀴리야 인마 마이오는 지발점 어시라도 먹을라면은 밀 lengthy ти 마이오 만류맨 킁킁킁킁 Щ 마이오 야 뭐냐 이리 아아 마나 어응 안됬 으응 웃으면 안 돼? 우르곤 이거 잡을라면 이거 점화 필요하겠다 점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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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잡았어 그렇지! 아 야 너 휴대일? 도모다찐한다 이 새끼 너 궁각 잡히면서 야야야야야야 미안해 아 정말 미안해 W 제발 아 지발 점화 와 와 자 미치겠네 게임 왜 이렇게 안되냐 진짜 여러분들 어 왜 이렇게 게임 안되죠? 뭐 이 새끼 실드도 약간 한번 해보자고 이거 와 이 새끼야 한번 해보자 이 새끼야 방우리 15지게 빌러내네 마방 올라간다 이 새끼야 마방 올라가요 마방 안 올라가던가 야 야 마이아 야 마이아 야 마이아 허리 업 궁꽈질때 승술됐잖아 와 왜 이렇게 세 야 마방 안 올라가냐 이거? 평탄은 못쎄거 솔직히 평탄은 뒤지기 때문에 나 ㅈㄹ된거 같다 이만 지발점연 지발점연 살았다 와 와 와 와 전멸 안쓰고 튄다 자리 있어라 이새끼야 전멸 안쓰고 튄다 쩔쩔쩔쩔쩔쩔쩔쩔 Ataca 아 트펜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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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옙 오 아 아 너무 딴딴하네 지금 일관적으로 아 이거 그냥 국물 한 마리 가겠는데 이거 참기욕 제대로 당하고 있는거야 이 정도면은 일단 이런 새끼들은 말이야 문화가 묻었지? 저만 걸어줄게 아우 저만 걸어줬어야 되네 이거 땡 되냐? 야 좀 위험하다 오우 야 마이아 마이아 허어우 특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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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샷 어우 야씨 와 신지드도 진짜 못하긴 하는데 저 신지드한테 개발이 나면 뭐냐 진짜 와 이 센스있네 루프에다가 똥신트 써야겠다 와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거 맞잖아 요즘 요즘은 라인을 별로 안 발랐잖아 요즘은 일상이 아니라 요즘은 후지반이 별로 안 발랐잖아 티모만 잡으면 다 이겼잖아 못잡아 타워 있으면은 오 잡나 이거 따라가 잡을려나? 아아아아 다행이다 씨 오우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아우 격값은 치고 치고 받으시네 아아 신지신데 팀 뭐야 자 자벨에다가 지금 매장에 다 가깝고 그리고 정당의 영광 아 이거 잡을만한데? 아 이렇도록 그 좋은데도 할 수 있어 맨날 뒤집을까 어떻게하게 어떻게하게 뭐야 뭐하는데 어이 뭐야 이 새끼 아 내가 아무리 만만하다고 하는데 킬각은 제대로 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여러분 모른 프로게임은 아니긴 하지만 신지도 약간 좀 방심했다 좀 좀 방심했다 아 이걸 땄네 기고만장재미네 자 지금 오신분들 다들 추천 다들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자 무라마나 지금 다 찾냐 626 여러분 여러분 유로트럭 뭐 DLC 나왔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유로트럭 하자는 말이 많지 채팅창에 신발 헤르메스 갈게요 아따 신지도 때문에 버틸수가 없네 꽃꼬미님도 어서와요 반가워요 신속도 괜찮은데 헤르메스도 괜찮을 것 같아 야야야 뭐야 특패야 야 안받으냐 특패야 특패 여기 널봐 여기 여기 뭐라고 여기 저 골카만 박으면 되는데 전멸골 야 야야야 쿵쿵쿵쿵 쿵쿵쿵 특패쿵 야 야 야 야 야 야 아니 뭘 평타를 받고 있어 점수 써가지고 뭐야 몇 명이 있는거야 자 라이 돌아다니면서 저기 안에 부실 리신이냐 어? 부시 리신이냐 한 손에 정전기도 얻어졌어 자 음파 던졌는데 아무도 없었지? 야 근데 그거 좀 마이아 뭐 흘린거냐? 다 잡았어? 야 루이조냐? 야 루이조냐? 마이아고 있냐 지금? 루이조마이아고 있냐? 와우 끝내질거 같은데? 끝내질거 같은데요? 야 빨리 부시면 끝날 수 있을거같애 지금 4초 3초 어거지로 부시면 될거같은데? 이거 어떻게 가면은? 야 나랑 같이 가 얘들아! 야 나랑 같이 가 아 이거 다 잡을거같은데? 전화 걸고 아 이거 다 잡았다 같은데? 전화 걸고 은근 큐뻑이 세거든요? 뭐야 다 잡았다 에 계속 끝내자 이거 자 지금 오시면 다들 추천한번씩 부탁드리구요 PC분들도 오른쪽한테 다들 업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여러분들 루이조마이조마이조마이조마이조마이